네 캠벨포도 수확 시기를 앞두고 또 주말농부 tv가 포도나마 앞에 와 있는데요 자 이제 막바지에 수확까지 남겨놓고 한달도 안남았죠 수확까지 남겨놓고 한번 좀 둘러보고 있는데 아 이 가지들이 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하게 이 가지들을 그래서 지금 보이는 대로 저도 이제 좀 잘라주고 있는데요 어 이 장마가 지나고 나서 날이 또 습해지고 또 요즘은 밤에 조금씩 선선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위에 안 닿는 것들은 좀 이렇게 전동 가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셀바라고 하는 제품 이거 하면 전동 가위로 하나 샀는데 이런 애들로 전지가이도 그냥 일반 전지가이도 좋구요 이렇게 뭐 요즘은 워낙 이렇게 전동 가위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좀 잘라주려고 합니다 요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어 지금 한참 이제 얘네가 열매가 이제 익어갈 때인데 이렇게 계속 손이 자라면 어 열매가 좀 늦게 있기도 하구요 조금 작기도 하고 지금 한참 이제 굵어져야 될 때인데 이 포도도 익으면서 굵어지 거든요 익으면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줄기가 한도 없이 끄는 크는데 요런 애들을 이렇게 잘라 주는 겁니다 이 격가지에요 이게 주가지가 아니고 격가지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도송이가 또 나옵니다 격가지에서 요런 애들 잘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거 그냥 매달려 놓으면 어 안 큽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또 이 원래 나와야 되는 포도가 아니고 격가지에서 나온 포도 거든요 요런 애들을 어 잘라 주는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요런 애들 먹지도 못해요 어차피 예 이렇게 이제 잘라 주는 겁니다 이게 와 여기 보세요 순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논쿨을 다 뒤덮였는데 이 가지채를 저도 겨울부터 해서 부지런히 한다고 한건데도 계속 나옵니다 이 포도 수확하는 것은 어 한 어 제가 볼 때는 한 2-3주 후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보여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익어가고 있더라구요 자 이런거 한번 뜯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 볼까 예 밑에를 봉지를 포도 봉지를 써서 지금 이제 그래도 어 해충이나 이런 애들은 없는데 잠시만요 자 살짝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아 이거 지금 이거 가네요 자 이제 보라 색깔로 조금 변하고 있는데 완전 검은색으로 되려면 어 2-3주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작년에도 8월 마지막 죽도 정도에 수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참 익어가는 거고 이런 애들은 그까지서 나온 애들이라 나중에 있긴 있겠죠 근데 영양분을 뺏기죠 이렇게 이제 굵직하게 커야 되는데 그 지금은 어 벌써 이렇게 낙엽도 지고 이러는데 이거 아주 정상적인 거구요 어 이제 수확 처리되면 조금씩 이제 이 노란색 입으로 이제 좀 변해 갑니다 이런 애들이 변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이제 괜찮고 다만 이제 이렇게 곁까지 나오는 애들만 어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손이 닿는 곳은 이렇게 좀 잘라 주면 좋죠 저도 이게 지난주에 어느정도 손을 본건데 도요 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큰 겁니다 이런 애들이 무지무지 합니다 무지무지 해 이렇게 잘라 줘도 또 자기네끼리 엉켜 가지고 캠빌 포도 키우는 방법은 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가지치기만 잘 해주면 됩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가래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되구요 또 어 거꾸로 얘기하면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하면 포도가 제대로 안 열립니다 예 열리긴 열리죠 물론 근데 굵기나 당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거 보세요 새로 격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포도 코치 지금이 어허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는데 포도 코치 또 펴요 이게 완전 기상 좀 이변이죠 좀 기후가 이상하게 변해 가면서 어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애도 그냥 놔두면 영양분 뺏어가거든요 아 이런거는 아예 어 바짝 바짝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잘라주고 이게 원래 여기서 이제 어 잘라 준건데 이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매달려 가지고 얘네가 좀 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애들인데 계속 겨손가지가 또 나온 거에요 제가 새순가지는 한 8마디에서 9마디까지만 키우고 어 순짓기를 해주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짓기를 해준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금방 보신 것처럼 이런 겨손가지들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이 중간중간에도 계속 순치기를 해줘서 여기는 없는데 요런 애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회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거에 지금은 이제 집중해서 좀 관리해 주시는게 좋고 어 포도 수확 시기까지는 지금부터는 어 어 농약을 하지 않기를 권장 드립니다 이제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경충해방제를 위해서 뭘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물론 포도 봉지를 세웠지만 그래도 농약을 안하고 이제 수확 시기까지는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자 이제 8월 말 정도에 수확을 하고 나면 위에 있는 잎들도 이제 어 낙엽이 지기 시작할 겁니다 역시 금방 이제 이 처서가 오고 그러면요 이 잎들도 금방 금방 이제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 가지들을 이제 유심히 보세요 가지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어 어떤 가지를 올 내년에 다시 키울 건지 어떤 가지를 가지를 쳐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계셨다가 12월 달 쯤에 이제 겨울에 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어 그걸 딱 보시고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키울 거 아니면 자를 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벌레가 먹어 가지고 가지가 잘라 졌어요 잘랐죠 봄에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새순가지를 이렇게 받아서 키워야 되는데 보니까 요게 있는 손이 잘 커가거든요 요 요게 그러면 예 어차피 얘네도 이제 이 지금은 녹색이지만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나무색갈로 바뀔 거에요 그러면 겨울에 요 가지를 지금은 잎이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얼만큼 컸는지 분명히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끝까지 갔을 거에요 그럼 그 가지를 잘 살펴 가지고 그 가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다시 어 봄이 되면은 새순들이 나와서 어 주렁주렁 또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요 200송에서 300송이 수확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어 다 못 먹을 정도로 많이 수확을 하게 되니까 한 그루만 잘 키워도 어 무지무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한 그루에서 가지를 한 네 다섯 개 받으면 되거든요 위 커 올라가는 그 두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는 다섯 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여기를 다 뒤덮일 정도로 울타리를 다 영쿠를 뒤덮일 정도로 이렇게 크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철제가 아 보세요 휘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이 무게가 어 얘네도 무시한 무시 못할 정도 무겁습니다 이제 특히 장화철이 비우고 그러면요 그 빗물 무게 때문에 도 엄청나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밑에 지주대로 이렇게 막 받쳐주고 보세요 지주대로 받쳐주고 태풍이 안 넘어가게 막 하고 이렇게 잡아준 건데 이런 것들도 넝쿨을 위에다가 하면은 밑에서는 이렇게 쉴대 있는 공간도 되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위로 치우거든요 공간이 그래도 많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어 옆으로만 키우는 것 보다는 과소원에서 옆으로 키우잖아요 이 달려기가 편해야 되니까 손이 닿는 곳에 있는게 좋으니까 옆으로 키워서 세종가지만 요렇게 이제 비가림 막 위쪽으로 키우는데 어 저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넝쿨로 해서 한 2미터 정도 예 이렇게 철제를 박아서 위에 높이가 한 2미터 정도 높이로만 해도 이렇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봉지를 쓰이든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하면 되구요 아마도 뭐 이제 태풍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만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올해 캠벨포도 가격은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야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심어서 먹으니까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올해 생각보다 과일 키우는 거에는 기후가 나쁘지 않았어요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 샤인모스켓도 그렇구요 굉장히 좀 작황이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태풍도 안 왔고 장마기간도 생각보다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아주 습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병충이가 많이 없었구요 그래서 올해 과일은 아주 잘 커서 아마도 추석 때 되면은 뭐 그렇게 과일값이 올라가지 올라갈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캠벨포도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께요 옆에 있으니까 비가림버크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8호가 다르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샤인모스켓도 크면서 굵어지거든요 보통 과일들은 이거 가기 직전에 이제 이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괜히 굵어지는데 아주 한 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다 안 잡힐 정도로 잘 크고 있습니다 샤인모스켓도 뭐 올해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구요 추석 때 따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익혀 가지고 따먹어야 되니까 좀 보려고 하구요 자 포도나무 지금 현대 상황 작황 한번 보여드렸는데 가지가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는 것들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라도 잘라주면 마지막에 포도 그쪽으로 포도 있는 쪽으로 영양분이 막 집중적으로 가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잘 또 이제 포도나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런 가지들 잘 유심히 보시면서 내년 키울 거 자를 거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